안녕하세요. 식물생각의 이명준입니다. 베란다에서 월동을 한 파인애플 구아바가 잎도 많이 떨어지고 키가 작은 외성 바나나들도 잎이 거의 떨어지고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식물들을 직접 희석해서 만든 액체 비료를 주어 생장을 촉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아바와 매성 바나나에 액체 비료를 부어줍니다. 일체 비료를 부어주고 일주일이 지나 파인애플 구아바에 조금씩 새잎이 나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외성 바나나 역시 새잎을 펼치고 잎이 전혀 없던 바나나도 새잎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잎들이 올라오고 또 일주일이 지나 파인애플 구아바는 기존의 잎들은 거의 떨어지고 새잎들이 나와서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먼저 새잎을 펼치려 하던 외성 바나나는 잎을 펼치고 새잎을 펼치고 새잎을 올리던 또 다른 바나나도 새잎을 펼쳤습니다. 식물이 잎을 모두 떨구고 생장을 멈췄을 때 희석하여 만든 액체 비료를 주게 되면 짧은 시간에 새잎이 나와 빨리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 잎이 더 풍성해지고 커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